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전도학교를 통하여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우수하처럼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지유 전도자 오직 랩너트 운동회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함께 2, 3, 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모든 증거하는 번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번약 좋고 여우아가 나를 위하여 여우아가 나를 위하여 사와의 길이니 두려워 말고 당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번약 좋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직 랩너트 운동회 방향 맞춘 교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번약 좋고 여우아가 나를 위하여 사와의 길이니 두려워 말고 당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번약 좋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니 이 삼출루 대의 증인에 이 삼출나라 살리는 이 삼출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중거하는 원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번약 좋고 여우아가 나를 위하여 사와의 길이니 두려워 말고 당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번약 좋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니 이 삼출루 대의 증인들이 제인 중에 괴수요 빛받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총조와 균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 눈을 여시였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백한 주의 그리스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천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빛받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도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은담은 덮으지 않으며 내가 도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도마도 도와야 하리라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리라 성교사의 가슴에 부는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오직 평행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내게 길 걸을 때 오직 평행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빛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가로가도 돌아야 하니라 내가 강의사 앞에 서야 하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금을 바라보고 능담에 머물지 않으며 내 가로가도 돌아야 하니라 내가 강의사 앞에 서야 하니라 잠시의 빛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 가로가도 돌아야 하니라 내가 강의사 앞에 서야 하니라 내가 강의사 앞에 서야 하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금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상관치 않으며 내 가로가도 돌아야 하니라 내가 강의사 앞에 서야 하니라 내 가로가도 돌아가니라 내가 강의사 앞에 서야 하니라 토마토